안녕하세요 대지아빠와 함께하는 분양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천안 동남구에 들어설 예정인 산과 공원을 품은 천안 일본공원 호반서밋 센트럴파크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본공원 호반서밋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일봉산과 일봉공원을 내 집 앞마당처럼 사용이 가능한 아파트입니다 현재 사업지는 활발하게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일봉산이라 하여 좀 외진 곳에 들어서는 줄 알았는데 막상 현장을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니 이미 주거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거지가 형성이 되어 있어도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입주를 한 지 10년이 넘은 아파트들이 대부분이라 신축 아파트의 프리미엄을 예상할 수 있었고 사업지가 속해 있는 용곡동은 추가적인 도시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용곡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약 16만평 규모로 사업비는 약 1200억원 2025년 착공을 할 예정이고 용곡동 일대에 새로운 신도시가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일봉공원 호반서밋은 용곡지구와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먼저 시작하는 아파트의 미래가치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사업지 바로 앞으로는 신용초등학교와 용소초등학교 용곡중학교가 가까이 위치해 있고 이마트와 천안 충물병원이 인접해 있으며 수도권 전철 1호선 복명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천안 일본공원 호반서밋은 1블럭과 2블럭으로 나누어져서 들어설 예정인데요 1블럭의 사업지는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462-77번지 일원이며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18층, 10개동, 453세대, 84제곱미터 A타입과 B타입, 99제곱미터 3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고 2블럭의 사업지는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474-18번지 일원이며 지하 3층에서부터 최고층은 35층, 15개동, 1284세대, 66제곱미터 A, B, 84제곱미터 A, B, C, D, E, F, 99제곱미터 A, B 10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1블럭과 2블럭의 세대수로 합치게 되면 1737세대 대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를 보게 되면 전세대 남양위지의 배치와 넓은 동강거리를 확인할 수 있고 다양한 커뮤니티 또한 확인이 가능한데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줄 일봉산은 133m의 높이로 산 아래 남서쪽으로는 천안천이 흐르고 있고 일봉산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을 했기에 놀이터, 운동시설, 쉼터, 식물원과 같이 자연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안과 아산은 서울과 인천과 같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양 방향으로 이동이 편리한데요 천안 아산 지역에는 삼성디스플레이, 나노시티, SDI 그리고 대형 산업단지들이 포진되어 있어서 풍부한 일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일자리는 곧 수요와 연결되며 교통을 보게 되면 사업지와 가까운 위치에 천안과 아산의 남쪽을 연결해주는 남부대로가 있어서 차량의 이동이 편리합니다 숲세권의 공세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줄 천안 일본공원 호반서밋 센트럴파크는 현재 모델하우스로 운영 중입니다 모델하우스는 방문예약제로 운영 중이며 모델하우스 방문예약 및 기타 상담 문의는 1688-8150으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